MBC에브리원 캐나다 당시 캐나다 내 한인 축제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진아를 눈여겨본 것은 한국의 한 소속사 관계자 결성 부른 가능성을 보고 전격 캐스팅 제의를 받은 구명아 고등학교 졸업 후 가수의 꿈을 안고 야심차게 귀국 선언 어려울 적 꿈인 가수가 되기 위해 한국 땅을 밟은 진아에게 열린 데뷔의 기회 바로 비혼의 레전드 걸그룹 5성에 발탁되는 행운을 얻었는데 결국 회사의 자금난으로 끝내 5소녀의 데뷔는 무산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스타성을 알아본 현 소속사 대표와 손을 잡고 마침내 2010년 슈퍼신인이라는 별명과 함께 화려한 데뷔에 성공 섹시미와 건강미, 가수의 미덕인 가창력까지 갖추며 그 와중에 각종 CF까지 마구 섭렵하며 무결전 매력을 마음껏 대방출하고 있다 어려운 시절을 잘 견뎌내고 이제는 한시대의 아이콘이 되고 싶다는 슈퍼디바 진아 조만간 더티 섹시 비주얼 탑재한 장미여관 오빠들과 술 한잔 콜 고맙습니다